밀고 당기는 흥정은 지금부터. 일단 상인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. 할머니는 아직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. 낱개로 팔아도 6만 원짜라 할 수 없다. 6만 5천 원이면 그러면. 5천 원 더 못 줬다. 만약에 6만 5천 원이면 두 적값도 안 되거든. 이런 달라는 건 그래 안 돼. 안 해 안 해 안 해. 너무 짱이 그렇게 하면 안 돼. 난 잼잼 잼잼 닭개로 팔아도. 그래 알 수 안 되겠다.